뮤지컬의 한 장면,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저기 콕 찝어서 한 명을 찝어서 노래해주세요. 콕 찝어서. 신은아 씨를 보고 하시겠어요? 안 돼! 자기 혼자 얼굴 빨개지고 난리 났어. 자기 혼자 막 지금. 지은씨 그럼 한번 나와봅시다. 괜찮다.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. 용기 내볼래요.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? 처음인걸요. 운명한 느낌 놓치고 싶진 않죠. 사랑이 오려나봐요. 그대에겐 늘 좋은 것만 줄게요. 수고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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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일 좀. 통장시장에 오신 20,000ort 2,000원의 서포들과 함께 공유해줍니다.